이민현보다 더 잘 될 거예요. 기분이 되네. 다른 사람들이 뒤쳐질 때 임용호 씨는 더 잘 되는 해가 됩니다.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걱정이 돼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지난번에 블라인드 사주 풀이로 임영홍 씨 사주를 풀이해봤었는데요. 그 사주 영상이 10만회가 넘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영홍 씨의 내년의 음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임영홍 씨가 참 많은 국민들의 남념 요소도 가리지 않고 연령대도 가리지 않고 사랑을 받는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죠. 참 저도 임영홍 씨의 팬입니다. 임영홍 씨 콘서트를 작년에 저도 지인분들과 가려고 같이 예매를 했었는데 와, 티켓팅이 저는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. 티켓팅을 너무 힘들더라고요. 1초만에 사라지더라고요. 전부 다.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도 지인분들과 가려고 안 되더라고요. 제 지인분들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해서 콘서트 현장에 못 갔습니다. 일단 가신 분들을 너무 축하드립니다. 일단 임영홍 씨의 사주를 살펴보았는데 내년 개념은 사실상 아침 새벽 시간에 눈이 속옥히 내리는 그런 운기거든요. 그래서 사주가 따뜻한 사람이 잘 됩니다. 그런데 임영홍 씨는 사주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. 따뜻한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눈이 내려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임영홍 씨는 따뜻한 그런 운기를 가지고 집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내 능력도 넓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뒤처질째 임영홍 씨는 더 잘 되는 해가 됩니다. 비밀년보다 더 잘 될 거예요. 개밀년에 우리 임영홍 씨는 해외의 영맛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거든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있다.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임영홍 씨가 내년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첫 번째로 일단 연애운이 상승을 합니다. 연애운이 상승을 하면 개인적으로 연애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임영홍 씨가 사주의 도화살이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마 조금 마음에 두는 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시선도 나고 질투가 나죠. 임영홍 씨가 아마 공개를 하진 않으실 텐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분이 있지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고요. 만약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임영홍 씨 팬들 분들이 너무 이렇게 질투되지 마시고 이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박수를 쳐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임영홍 씨 입장에서는 문소원도 굉장히 잘 들어온 형태입니다. 아마 어머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안에 어머니한테 뭘 사준다거나 집을 사준다거나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뭐 빌딩을 구매한다거나 집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땅값이라든지 부동산가게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임영홍 씨 입장에서는 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운용을 하는 그런 운기로 들어와 있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 임영홍 씨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것들을 많이 늘렸으면 하고요.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임영홍 씨가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.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. 뭐 이거는 참 우리가 임영홍 씨는 뭐 하나 빠질 데가 없죠.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원래 하던 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까지 손을 많이 대다 보니까 건강적인 컨디션이 조금 걱정이 돼요.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병마에 약해지는 타이밍입니다.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코로나가 걸린다거나 독감이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걸린다거나 이런 형태에 조금 치약해지다 보니까 내 자체적인 매력력을 좀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노래적인 부분 가수의 활동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임영홍 씨가 트로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요도 하고 다양한 장르를 하잖아요. 근데 원래 우리 임영홍 씨가 원래 미스터 트로트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근데 다른 가요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트로트보다는 일반적인 가요 있죠. 뭐 OST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영향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요.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OST를 불렀는데 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임영홍 씨가 좀 사랑을 받는 형태 있잖아요. 그런 형태로도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우리 임영홍 씨가 좀 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임영홍 씨가 조금 이제 스크린 활동에도 좀 욕심이 내는 것이 보여요. 뭐 크게 뭐 영화라든지 그렇기는 아니겠지만 약간 드라마의 뭔가 조연이라든지 뭐 그런급으로 조금 조금 이게 노출을 하고 활동을 하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요. 근데 우리 임영홍 씨가 연기는 그렇게 노래보다는 아 조금 이제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제 아마 인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. 우리 임영홍 씨 팬분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임영홍 씨 우리 임영홍 씨 öğren iç생